지금 몇 도야? 와우, 영화 시미도밖에 안 돼. 영화 시미도? 얘 완전 얼었어. 진짜 얼었어. 동치미 됐네. 그런데 이 집이 개방감이 좋네. 거의 뭐 한 대네, 한 대야. 진짜 추웠어. 도무기 간다, 도무기. 안녕하세요. 따뜻하게 됐지. 정말 따뜻하게 좋지. 좋아, 좋아. 선생님, 딸기. 장갑, 장갑. 아, 맞아, 맞아. 장갑, 장갑. 장갑, 장갑. 장갑, 장갑. 장갑 요리하시는 거 말끔하게 제가 지워드리겠습니다. 밖에 눈 엄청 와요. 너무 좋다. 이렇게 선물 주려고 그렇게 추웠었나 봐. 평창으로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. 눈 쌓이는 거 보니까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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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